안녕하세요 하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드디어 이제 캐나다 마키베리 공고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진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이 노화되고 있고 눈도 안 좋아지고 막 이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눈 안구 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집이 아니고 저 잠깐 우리 아는 분 때 카페에 왔어요. 그래서 잠깐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마키베리는 이제 국내에서 저희가 이게 판매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구하기는 어려우세요. 그리고 가격도 캐나다 현지에서 지금 판매하는 금액보다 거의 50% 넘게 할인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부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보통 한 8개월 10개월 정도 있어야 저희가 다시 또 만나볼 수 있거든요. 항산화 효과가 진짜 너무나 뛰어나서 우리 세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세포가 죽어가는 걸 조금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전 단계나 아니면 고지혈증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정말 정말 챙겨 먹으시면 몸에 커다란 변화를 진짜 직접 느끼실 수 있고 굳이 캐나다 마키베리가 아니더라도 쿠팡에 가시면 마키베리 분말이 있어요. 그거라도 안구 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드셔보시길 제가 추천드리고 배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문의를 하셨어요. 배송은 우리가 이제 공고가 오늘 끝나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해서 제가 캐나다로 이제 다 보내게 되면 발송까지는 국내 도착이 2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받아서 또 개개인마다 다 발송 드리기까지는 한 15일 그 정도 넉넉히 기다려 주셔야 되고 이게 저기 구매도 너무나 잘 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섭취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섭취를 잘 하셔야 몸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돈 주고 샀는데 섭취 안 하시고 그냥 들락날락 먹다 안 먹다 이렇게 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꾸준하게 섭취하시기까지는 습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가지고 다니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물론 이거 갖고 다녀도 깜짝깜짝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좀 먹는 습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분해서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시게 되면 아무래도 더 챙겨 먹는 그런 상황이 되실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아쉽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셔서 진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마키베리는 해외 배송료 없이 국내 택배비 4,500원 있고 230불 현금으로 23만원 그 택배비 포함 23만 4,500원이고 알보민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으셨어요. 그리고 먹는 분들이 또 추가로 지금 아니면 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가 없잖아요. 거의 48만원 49만원 하는 제품들을 지금 20만원대에 판매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알보민도 진짜 좋아요. 성분 자체가 아주 다 식물성이고 천연 유기농 프리미엄 제품이잖아요. 알보민도 6개월분이고요. 이거는 360장이 들어있어요. 카드 결제하시게 되면 230불 현금으로 하시게 되면 22만원 택배비 4,500원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히서스는 국내보다 6만원 정도가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했었는데요. 이 캐나다 로열 캐네디언 제품의 시서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인지도도 높고 국내에서는 또 구할 수 없는 제품이고 가격이 또 무엇보다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도 지금 5개월분이고 300장이 들어있고 17만원 몸은 노화돼서 우리가 여러가지 증상들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진짜 제품 아닌 음식으로 우리가 섭취를 정말 하면 좋지만 우리 환경이 또 그렇게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밖에 외식들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인데다 또 여자인 저희들은 다이어트 때문에 음식을 이렇게 양껏 못 먹고 하다보니까 영양 불균형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저처럼 앙구건조증을 몇십 년씩 이렇게 가지고 불편한 상황들을 이렇게 살면서 살아왔는데 이런 좋은 제품들을 드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키베리는 진짜 진짜 추천드리고요. 너무나 효과가 좋아서 놀랄 정도로 그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항산화 효과도 높지만 열매 과일이고 자생화하는 과일이고 막 이러기 때문에 진짜 구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챙겨서 먹기 어려운 제품이잖아요. 캐나다 제품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만나 뵙고 한 10개월 후에 또 다시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배송 기간 2주 동안에는 추가 주문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게 되면 섭취 방법이나 구매할 수 있는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자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